사전투표함에 표가 쏟아지며 크게 앞서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문에 좌파이튜브에서는 개표 1시간만에 자기들이 이겼다며 맘대로 승리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슬픈 장면이니까 웃으면 안 된다잉? 25만 표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 저희 열린 공연TV 정춘수 PD는 이재민 후보의 당선 확정을 하겠습니다. 네. 박수. 박수. 끝났습니다. 퇴근하시는 건가요? 2 hours later. 제가 예상할 때 107만 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. 107만 표. 저는 지금 제가 예상하려면 데이터를 보니까 107만 표 차이로 저희가 승리할 것 같고 3 hours later. 지금 표 차이가 무려 4만 2천 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. 마지막 한 표까지. 아 이제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6 hours later. 아니 말도 안 돼 진짜. 아 그것 좀 쓰지 마세요. KBS 당선 유력 떴다고 뭐하러 써요 그런 거. 오.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